시니어들이 액티브해서 그것을 함께 일하는 조직이 지금 비즈니스에 경쟁력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현장 가서 언더백 기업들이 현장을 저는 많이 현장을 다녀요 문제는 뭐냐 저도 기업에서 오랫동안 한 기업에서 주된 직장을 다니다가 40대 중반에 창업을 한 케이스이죠 이전 직장을 다닐 때 많은 선배님들과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팀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선배님들, 후배님들 많이 이야기 나눴죠 어느 날 합정동에 있는 사무실로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죠 오랜만에 핸드폰 번호죠 전화 받으면 요즘 잘 지내 제가 퇴직할 때 같은 부서에서 일할 때 대리로 일했던 분, 과장으로 일했던 분, 차장, 부장으로 제가 그럴 때 일했던 분은 10년 만에 전화해도 김대리죠 김대리 잘 있었어? 경민대리 잘 있었어? 경민 차장 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선배님 그때 추억도 생각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내가 한 번 시간 돼서 찾아갈 텐데 언제 시간 돼? 시간만 말해 그러면 이제 선배님이니까 언제 시간 됩니다? 이때 시간 되세요? 괜찮아? 찾아오면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 나 요즘 안 바빠 왜 안 바빠요? 지금 제일 잘 나가던 분인데 나 이제 뭐 지금 휴직 중이고 곧 퇴사해 아니 뭐 지금 아직 정년도 안 되는데 퇴사하십니까? 아니야 뭐 내가 나오게 됐어 이 대화를 들어보면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뭐 이렇게 분위기상 봤을 때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와 대화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알아보려고 알아보려고 어떻게 해야 돼? 조언 좀 해줘 아니 먼저 그만뒀잖아 뭐 조언 좀 해줘 그러면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직장 다닐 때 나름대로 자격증이라든가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서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에 있었으니까 직무연관해서 거래처라든가 이렇게 인맥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어디로 임원으로라도 중견기업의 임원으로라도 갈 수 있게 된다면 괜찮은 케이스이죠 그거 안 됐다 그러면 나름대로 직무연관성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컨설팅 회사나 혹은 교육회사로 가서 책도 한 권 쓰고 컨설턴트나 자문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일이겠죠 이제 준비하려고 아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런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경험하는 정말 정말 존경스럽고 존경스럽고 이 뭐랄까요 천하를 호령했던 대기업 부장 그리고 임원 출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결과적으로 50대의 액티브 시니어를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50대의 액티브 시니어죠 연령 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었어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대한 어떤 그 수행하는 게 좀 필요하다 노인 청년 차별의 정도 여전히 심하다 동의한다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쪽이 높아요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가 연령 나이에 따른 기대값과 책임값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어때요 좀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연령 나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준다면 그들 채용할 용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되는 사회죠 그게 상호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사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굉장히 액티브 시니어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액티브 시니어와 디지털 MZ 저는 액티브 시니어 디지털 MZ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가 액티브 하니까 굉장히 유능한 인재가 되는 것이고 MZ는 디지털로 무장했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예요 경험보다는 검색이 중요한 사회고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의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요즘 나오고 있는 AI도 디지털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디지털로 무장을 했을 때에 모든 영역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었을 때에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높아요 그것은 누가 해냅니까? MZ들이 해낸단 말이죠 40대 중반 이 아래 세대가 그걸 해낸단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시니어들이 액티브해서 그것을 함께 일하는 조직이 지금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현장 가서 언더백 기업들의 현장을 저는 오늘도 갑니다 많이 현장을 다녀요 문제는 뭐냐? 시니어들이 있으면요 MZ들이 없어요 어느 조직은요 나이가 가고 막내가 막내가 한 30대 후반이고요 그 신입사원은 몇 명 없어요 그리고 퇴사해 그리고 결국 남는 거는 나이대 많은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또 반대로 MZ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40대 초반이에요 30대 후반이에요 그러면 40대 중반 이후는 없어 아예 그냥 MZ들만 구성된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회사 나이 적은 회사 구별돼 버린단 말이죠 이게 상호간의 시너지가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연령 규범이 연령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그게 나이값, 선배님 문화가 성과주의, 팀장 리더십 문화로 바뀌는 것 보편적 능력치를 측정해서 승진하던 것이 역할별 능력치를 측정해서 승진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때요? 태도나 인격 중심의 종합평가 우리 이건 너무 익숙해요 그냥 본질적으로 됩니다 우리 뭐 유교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능별, 직무별, 역량평가죠 태도와 인격으로 종합평가하지 말고 기능별, 직무별, 역량평가로 이동해 가야 연령 규범으로 가지 않고 성과주의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살아나야 나이 드신 분과 일하는 나이 어린 사람이 살아나요 살아나요 또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나이값, 무게 나이의 무게값으로 벗어나서 약간 가벼운 일을 해도 괜찮은 조직문화가 된단 말이죠 어디 가서 밥값 내가 안 내도 돼요 밥값 내가 안 내도 되고 어디 가서 내가 골목대장 안 해도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액티브 시니어들이랑 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직 내에서 여러분 회사 내에서요 조직 내에서 50대의 관리자들이 있어요 다행히 이분들이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임원 역할을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50대인데 본부장 아니에요 지금 50대인데 팀장도 아니에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 사람 뒤통수가 얼마나 따갑습니까 지금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내가 폭군이 되든지 폭군이 되든지 아니면 조용히 가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아웃사이드 세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1번 신규 프로젝트를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내가 본부장이 되지 않고 팀장이 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나는 차장 정도 되는데 차장 정도 되는지 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좀 역할을 맡도록 한번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내 전문가로서 사내 교육을 맡기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식품회사예요 식품회사입니다 여기에 차장님이 있어요 나이는 부장님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아웃사이드로 돌아요 말 안 들어요 공장에서 생산부장님이 말을 해도 이거 뭐 그냥 천천히 해 대충 해 좀 하다 말 거야 이런 이야기 해버려요 사내 교육을 맡겼어요 그분이 뭘 잘하냐면 전처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좀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말할 수가 없네요 전처리 과정이 있어요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 잘하시거든요 정말 정성껏 합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부분을 신입사원이 오면 두 시간씩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사내 교육을 담당하니까 그래도 약간 우호적인 세력이 되는 거예요 우호적인 역할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전시회, 컨퍼런스, 출장 경영자가 이런 것들을 서울로 좀 나왔을 때 전시회 가고 아니 우리도 전시회 좀 나갈 때 차장님 좀 데리고 나가야죠 열심히 안 한다고 안 데리고 나가고 시간 지나버리면 완전 아웃사이더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시회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좀 설명 좀 대신 좀 해달라고 그러고 밥 먹을 때 좀 고기 먹으러 갈 때 같이 좀 가고 이렇게 해야 인사이더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열심히 안 하니까 점점 아웃사이더로 가버리면 결국 그 길의 끝은 통닭집 창업, 카페 창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둘 때도 좀 시끌시끌해진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가능한 이분이 리텐션 돼가지고 팀장 역할, 소장 역할, 어떤 역할 맡으면 좋잖아요 안 그만두고 좀 계속 다니면 좋잖아요 후배들이 나보다 위치급으로 치고 올라와도 안 그만두고 다니는 게 회사로서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코칭이나 리더십 교육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텐션이 돼서 우리 회사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문화가 돼서 50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20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야 그래야 경력직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경력직 확보하는 방법 몇 가지만 좀 확보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50대 액티브 시니어들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고요 요즘 뭐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신중년 50플러스 액티브 시니어 재취업 지원 사업 그래가지고 50대 이상이 된 사람들 채용하면 한 달에 80만원씩 줍니다 최대한 6개월 줍니다 그거 좀 활용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사람 퇴사해버리면 돈도 못 받아요 돈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그런 사람들 채용하려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일단 주변에서 추천받는 경우하고 내가 공개채용하는 경우 나눕니다 주변에서 교수님이나 교수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추천한 경우 있죠 아는 경영자가 추천하거나 1번 일단 경영자가 먼저 가서 커피챗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커피챗이시 이렇게 대화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 지하에 1층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반갑습니다 명함 주시고 명함 받고 그럼 현직의 명함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뭐 제가 소개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제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요 저희 이런 일 합니다 급여는요 밴딩이지만 한 5천에서 6천 사이 좀 드릴 수 있는데 가능하면 좀 급여 부담이 좀 없어야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좀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뭐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는 요 부분이 좀 필요한데 요건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는 앞으로 요런 일 더 하려고 그러고요 저는 요런 거 잘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아직 어려가지고요 상대하시려면 좀 눈높이를 낮추셔야 될 겁니다 요런 이야기 해주셔야죠 그러면 거기도 아직 아직 이 회사에 들어올 마음이 반반인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화한단 말이죠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낼 건 걸러내시고 아 괜찮네 보시고 그런 다음에 헤어질 때 이게 1차 면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2차 면접 때 헤어질 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이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희 회사 이야기 많이 말씀해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합정동으로 한번 오시죠 시간이 저녁 때쯤 하는 걸로 하시죠 아님 뭐 휴가 내시고 뭐 낮에 보시죠 점심때 오시면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팅 할 때는 식사하셔도 괜찮죠 단 저희 회사 이야기 해드렸는데 저희가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뭐 쇼핑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거 좀 보시고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겠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정리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에서 근무하시면서 갖고 계신 지식이나 노하우 있으시잖아요 그거 지식 리스트 지식 리스트 양식 가인즈 캠퍼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해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거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좀 한 대여섯 개만 좀 적어 보시면 바로 어떤 지식이 노하우가 있는지 바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마음이 있으면요 적용 아이디어 지식 리스트 둘 중에 하나라도 정리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지에 대한 판가름이 된단 말이죠 아 그리고 2차 혹은 3차 때 한 번 더 만나도 괜찮아요 왔을 때에 이분이 팀장으로 온다 그러면 그 팀에서 부팀장 느낌이 나는 사람 있죠 나중에 잘못 그냥 이게 잘못 연결되면 이 사람이 헷갓갓 해가지고 텃세 부려버리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일 잘 해줘야 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같이 나가야죠 같이 나가서 사장님 여기 앉아 있고 지금 경력직 앉아 있고 여기에 부팀장 역할 할 사람 혹은 뭐 한 명 더 그래서 네 명이서 서로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아 이렇습니다 아 저는 누굽니다 명함 교환하면서 아니 들어오시면 같이 일할 사람들인데 같이 만납시다 그래야 나중에 안 삐져요 안 삐집니다 텃세 안 부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팀워크를 맞춰놓고 채용 여부 이야기하고 헤어진 다음에 1대1로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수습기간 당연히 줘야죠 수습기간 둔다고 해서 급여는 깎지 마시고 경력직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수습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안타깝다 좀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럼 뭐예요 프로젝트 기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기대한 값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사모카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칠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럼 반드시 사모카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사모카드 작성 안 하시고 50대 경력직 채용했다 거의 10중 8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려고 컨설팅 매뉴얼에서 가져온 게 사모카드예요 3대 과업이죠 그리고 5대 해결과제입니다 해결과제예요 그래서 3대 과업이 뭡니까 하나 둘 세 개 1번 이분을 영업팀장으로 영입한다 영업본부장으로 영입한다 그러면 1번이 뭐예요 매출 향상입니다 매출 향상 1번 과업은 매출 향상입니다 2번 과업은 신규 고객 창출입니다 3번 과업은 영업팀의 영업팀 인재 세팅입니다 아하 당신이 우리가 영입한 이유는 당신 한 명 뿐 아니라 당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규 팀에 대해서 세팅하는 겁니다 1번 매출 향상 2번 신규 고객 확장 3번 영업팀을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이게 3대 과업이죠 방향성이지 이것 자체를 성과로 규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어때요 5대 해결과제라고 붙입니다 왜 성과라고 안 하고 해결과제라고 했냐면 성과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냥 해결과제라고 붙였어요 원래는 3대 과업 5대 성과라고 해야 개념적으로는 맞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가끔 안 맞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제가 해보니까 성과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전 몰라요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쉽게 하려고 해결과제라고 하는 것이지 경영학의 개념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매출이 매출이니까 아 매출이 뭐예요 통상 5대 해결과제는 3개월 정하시는 게 좋아요 3개월 프로젝트 기간 3개월 동안에 오케이 매출 매출 3개월 동안 30억 우리가 현재 매월 한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그것만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억 신규 고객 신규 고객 오케이 열 곳 그 다음에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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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원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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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추가 채용 그 다음에 3대 과업이니까 여기는 고객 데이터 고객 TV 네 백건 정리 그 다음에 5번은 뭡니까 업무 프로세스 영업 업무 프로세스 버전 1.0 구축 이런 식으로 이것을 꼭 성과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해결 과제라고 한다면 조금 쉽게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아 이런 방향성 달리 말하면 요게 오브젝티브 아닙니까 이런 방향성이고 이런 해결 과제 이게 뭐예요 리절트 값이죠 오브젝티브 앤 키 리절트 값이죠 위쪽이 오브젝티브 앤 키 리절트 값이에요 OKR이죠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용을 하셔야 입사 첫날부터 업무에 집중하죠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비싼 사람 채용해 놓고 한 달 동안에는 분위기 보세요 이게 무슨 아까운 일입니까 채용하기 전에 이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맞춰보는 과정을 통해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헤드헌팅이나 공개구인하는 경우도 있죠 헤드헌팅이나 공개구인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구인을 할 때 채용광고를 낼 때 의미채용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요청하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있네요 잘 보이네요 다행이네요 3대가 5대 해결과제 요렇게 채용광고에다 내면 아무도 지원 안 합니다 채용광고에다 이렇게 내지는 마세요 요거를 글로 예쁘게 써야죠 여러이로 한 방향성입니다 이거 너무 자세히 하지 마시고 약간 부드럽게 좀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적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습기간 3호 카드 기준값을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프로젝트 채용도 있어요 이 프로젝트 채용이 뭡니까 아하 정기적으로 바로 채용하기보다는 3개월 정도 혹은 6개월 정도만 우리 함께 프로젝트를 해봅시다 하고 돈을 줄 때도 돈을 줄 때도 6개월 합시다 하고 돈을 줄 때도 매월 주지 마시고 착수금 한 달에 300만원이고 6개월이다 그럼 6, 38, 18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착수금으로 900만원 딱 주시고 중도금으로 한 500만원 주시고 잔금으로 얼마 주시고 요런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채용할 수도 있어요 자문코치 채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사람이 실무를 진행할 게 아니라 주로 관리적 역할을 진행할 사람이다 그럼 한 1년 정도를 한 1년 정도를 실문진에 대한 코칭과 조언 방문 기준과 기간 피드백 기준과 재계약 기준 설정해서 코칭 계약 맺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방문해 주세요 방문했을 때에는 팀상급들 2시간씩 만나주세요 그래서 조언해 주시고요 일부 좀 힘든 것은 같이 좀 해주세요 요렇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